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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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또 훈련을 많이 빠지긴 했지만 틈틈이 코버컵 준비하느라고 선수니까요. 코버컵 준비하느라 바쁜 여름 보냈습니다. 다른 비결보다는 감독님이 주시는 기회나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해요. 기회를 주고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는. 그냥 뭐 조금 나이가 많다고 배구를 못한다. 웨이트가 무겁다.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고 제 자신부터가 조금 젊어진다기보다는 그런 젊은 애들의 체력이나 이런 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결국엔 여기까지 왔으니까 결승전도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